충주시의원이 남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표결엔 참여하지 않은 회피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고민서 충주시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남편이 충주지회장으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어제 시의회 사무국에 회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의원은 해당 단체는 상위법에 이미 지원 법률이 있어 조례 발의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본회의 표결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